이제 시켜보기 꼬리야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어떡할 거야? 꽁지야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꽁지야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오늘은 꽁이 꽁지가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했어요 옹도니만 보이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이게 얼마 만이냐 어무 어제 나갔는데 안 나간 척하다니 김꽁지 이 녀석 어? 어이 김꽁지 달려 달려 흉아 빨리 가다 가다 가다구 여러분은 지금 똥이 마려운 강아지를 보고 계십니다 eme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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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맨날 달릴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